네 안녕하세요 마오입니다 오늘은 제가 바로 이 플롯을 가져왔는데요 제가 이 플롯을 뭐 할거냐 제가 바로 연주를 비뚤 받을 해볼겁니다 곡은 싸이의 챔피언이라고 부릅니다 어? 많이 들어본거 같죠? 네 싸이의 젠틀맨이 아닌 싸이의 강남 싸이란인 싸이의 챔피언입니다 네 제가 앞부분만 이렇게 연주를 해봤는데 이제 비트박스를 이용해서 이 플롯을 부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박스 버전이었습니다 제가 아직 이 플롯 비트박스를 잘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막 소리가 잘 안날 때도 있어요 원래 그냥 보면 소리가 엄청 크거든요 네 비트박스를 넣게 되면 갑자기 막 작아져요 2옥타브 레랑 3옥타브 레를 들려드릴게요 2옥타브랑 1옥타브 2옥타브 3옥타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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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옥타브 4옥타브 3옥타브 4옥타브 4옥타 틀린 비행기 고장난 비행기 이었습니다 저거 이상 말했고요 추천도 늘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안녕